근감소를 막아 질병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저분자 단백질. 과연 어떤 단백질일까요? 한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6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저분자 단백질이 소화 흡수가 더 빠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저분자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한 번 더 분해되는데요. 이후 아주 미세한 세포막을 통과해 모세활관까지 흡수. 혈액을 타고 소실된 근육을 채워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미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저분자 단백질을 보충했을 때 줄어든 근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적인 낭농업 국가인 덴마크는 자연 방목인 그레스패드 방식으로 키워지는데요. 최적의 동물복지 환경에서 자란 소의 우유는 품질은 물론 영양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연간 하나로 2조 원에 달하는 유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우유의 봉구장인데요. 자연 방목한 소의 우유에는 불소화 지방산, 항산화 물질, 리놀레산의 농도가 높다고 합니다. 덴마크 중장년층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는 저분자 단백질 실제 임상 실험에서도 저분자 단백질을 섭취한 후 체지방이 40% 가까이 줄고 체중도 감소해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저분자 단백질을 섭취한 후 인슐린이 증가하고 혈당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많은 논문들을 통해 저분자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들이 밝혀지면서 덴마크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논현의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근육 건강이죠. 신체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근감소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 단백질. 장수국가 덴마크의 원동력은 바로 근육 건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덴마크와 OECD이 다른 국가에 비해 단백질 섭취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요. 전체 전반에 관신을 통해 주 radius 아크로우스 영양소 단백질 섭취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ו biz 구성jek